근데 내가 진짜 난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면은 영상이 재미가 없다. 아! 아! 진짜 좋아! 아 진짜 좋아! 진짜 짜증나 있지? 짜증 없는 거 같은데? 아! 그럼 계속 듣지? 응. 왜요? 뭐 하는 거야? 역시 가장 리얼한 모습이네요. 아! 우선 씨! 왜? 시트콤 집에 있으면 좀 편한 게 있어요. 아 편해. 몸에 일요일 너무 많이 들어왔어. 근데 그런 말 그런 생각이 있잖아 우리. 시트콤으로서 이제 4명의 캐비보다 좀 더 색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무순까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좀 더 불을 붙이려고 그랬는데? 얘가 지금 불을 끄고 있잖아. 나는 싸우는 걸 싫어해. 그래서 웬만하면 불 끄는 느낌으로 가는 거야. 아 진짜 저라니까. 무슨 일이야. 좀 이렇게. 더 재밌게 하려고 김우순이 왔는데 분만 더 나가. 그러니까 그 뭐가 문제 되면 지금 달 떨지 않았어. 벌써 긴장을 한 거야 지금. 얘가 카메라 앞에서 잘하려고 너무 오바를 내. 음. 빨리 나와서 먹으라고 없는 새끼야. 음. 그러면 안 돼요 우선이. 오 잠깐만. 선배 크리에이터로서 또.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. 편하게. 좋잖아. 편해지면 얘처럼 발략까지 힘 풀린다고. 방금 계속 나오고. 아. 너무 편해. 여기까지 더 편해져야 되는 거구나. 얘가 어디. 우수 씨 제가 팀을 드릴게요. 저희가 쟤랑 사귀고 왜 재밌어 주는 줄 알아요? 아 재밌어 줬어요? 아 재밌어 줬어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. 아하하하하하 얘네 존나 맨날 내 리액션 보여줄까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요즘 바뀌셨어. 왜? 쟤 니가 위로 올라가서. 아 근데.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. 내가 영상을 봤는데. 통상시에는 내 모습이 아니야. 하하하하하하 더 오버하게 되고. 뭔가. 나 솔직히 말해서.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. 진짜 재미없을 거야. 나는 오히려 진짜 무슨 일이 발생하지? 그냥 이게 내 모습이야. 당신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. 난 가만히 있어. rude적하면 버릇잖아? ekoi אם bek Texas 존나 붙이려. 그래. Op sends ''äischen'' 이런 간신대가 없고. 난 조금나도 돼. 이런 이간질러가 없는데 네이버에 쟤 프로필 사진 하나 올려놓고 쟤 손을 직접 등록해서. 넌 지금 연어야 너 왜 Genesis 가고 so you are? 그렇지! 왜 이거야? 오히려 좋아! 좋았다 좋았다 잠깐! 근데 이거 안 좋아? 멋진 척 하면서 하잖아 아니 뭐해 버리면서 해 그러면은 난 도장판이야 아 귀여운 척 하잖아! 일라봐 일라봐 누구 테이프로 유튜브를 고쳐준다고? 아냐 아냐 이렇게 해봐 아 뭐 김우수는 일렉상에 남겨주고 위아냐 너무 지키고 싶은 게 많아 자기 얼굴도 지켜야 되지 뭐 이거 하면 확실히 좋아져? 그럼 선생님 해봐 나 해봐 안 되지? 너무 이게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많으면 아니 나는 지키고 싶은 게 없어 이게 뭐예요? 가방 누구 가방이에요? 내 가방 자 보자 한번 아직 못 들어있어 왓츠 마이팩이야? 어 왓츠 마이팩 야 이거 봐! 아니 그게 나는 이게 겉못이야! 이게 뭐야? 치즈 앤 크림 아 이건? 왓츠 왓츠 이런 거는 다 써버려야겠어 내가 근데 써도 돼 그거 오래됐어 리트리아 감기약 야 얘는 뭐 가방 거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다니까 이거 내 거 뭐 물건으로 뭐 하는 거 아 아 아 이건 진짜 이건 이제 막 다룰 줄 알아 아 아니야 이거 얼마짜리야? 아 어 갑자기 변한 거 같은데? 150? 510 510 510 방금 껴 아 방금 껴 너 근데 넌 거 나한테 시키냐? 너 방금 하면 나오는 사람이야? 아니 근데 방금 껴도 나는 진짜 상관없어 아니 뭐 그 방금 껀다고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아 개 싫어 아니 오히려 껴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더 재미없어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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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발톱이 하하하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보여줘 상압하 invade 볼 한 것 같아 아 어 아 2수에요 아무렇지 않은데 그러면은 영상이 재미가 없다? 아니야 근데 저 새끼 아무렇지 않지 않아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유 아 진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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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알려줘야 돼 우유는 뭐 찍진거 아니야? 진짜 하지마라고 진짜 아 진짜 하지마 웃겨 우웅 없어가지고 우웅 없어가지고 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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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현 좋아 근데 오히려 남으로 아아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아 아 나 저런 거 진짜 싫어한단 말이야 아! 해무수 들었어? 해무수 들었어? 아 장난스러워 아 뭐야 이 춤 뭐야? 아니 근데 진짜 내 모습으로 하면은 사실 자랑 없어 배워봐 아예 안 보지는데 괜찮아요? 이게 좀 닦아야 되겠다 내가? 여기 좀 저거 저거 다들 안 가 아 진짜 안 하네 아 왜요? 괜찮으신 거 아니야? 싸움은 없는 거 같은데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누구인가 이거보다 더 힘든 거 더 참았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찾았는가 아 좀 빨리 풀어줘 빨리 아 진짜로 아직 풀기 좀 남은 거 같은데 너무 그렇게 풀으려고 그러지 마 이 상황을 즐겨야지 아 예 충분히 즐겼고 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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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떨어지 못해 야 이게 진짜 막 목이 들어야지 이게 망가지면은 너도 망가져 진짜로 그러면 이직하는 거 어때? 내가 속에 써줄게 어? 이런 게임을 넣어서 나인, 스물, 여덟 살 할 줄 아는 거 옥테인 못하는 거 자연스럽게 찬 잠시만요 나 프로머지 하나 짓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한 번 해보자 무슨 너무 잘생긴 줄 아니까 무슨 얼굴이 나 엉덩이를 한 번만 비워봐 그게 뭐야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엉덩이랑 어? 어? 밥을 내리는 거야? 어? 오빠 자랑해 죽였어 이건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웃음 이게 진짜 리액션이야 박은경 들어와 아 이거야 우와 우와 진짜 웃음이야 이게 나오잖아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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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웃음이야 아 이거 진짜 웃음이야 빨리 뚫어 아 조심해 빨리 뚫어 아 시민 우리 다 일어섰어 아 빨리 뚫어줘 아 빨리 뚫어줘 저희한테 도망갔어요 그냥? 저희는 아니죠 일단 일단 알겠다고 진정해봐 알았어 우리도 더 이상하지 않을게 다시 자리에서 돌아와봐 이제 얘네들 배웠어요 느낌들만 말하면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훈이 배웠어 지금 어때? 진심이 나와요? 어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진심이 뭐야? 야 근데 이정도까지 진심으로 해야되냐 방송이? 가위 어디서 가위 야 이게 야 진짜 많이 있냐 뭐야 이거? 응 어떤 일? 이 같은 거 없어 재현아 너는 이거 할 시간 없어 나는 그거 못 풀게 재현아 넌 이거 할 시간 없고 재현아 너 오늘 나가서 살게 진짜 빨리 뚫어줘 봐 재현아 너는 피해자다 나는 권기동의 계략에 놀아난 거야 재현아 너는 권기동의 계략에 놀아난 거야 아 잘 배웠다 오늘 내가 유튜브 나한테 닦게 야 내가 유튜브를 알겠어 중단 야 내가 오늘 배웠다 야 하나 큰 걸 배웠다 재현아 내가 오늘 하나 큰 걸 배웠다 재현아 내가 오늘 하나 큰 걸 배웠다 아아아아아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야 솔직히 말하면 큰 화가 안 나 지금도 내가 그러면 화가 가면서 따라가는 게 맞아? 재현아 세포가 없는데요? 왜 화가 안 나지? 화가 나는데 내가 만약에 화가 났어 근데 나는 이게 아 닦아 좀 낚았는구나 어? 화 낚았는데 화 낚았는데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난 거 같은데 아이야 자 우리 백만 유튜버들이 알려준 유튜브는 뭐다? 분노 리얼리티 화 오케이 진짜 유튜버의 인재상이에요 화 낚는 소녀 아니 가만히 있는데 잠깐 쟤 난마 아니야? 난마해? 나 리얼리 나오잖아 아니 맨날 고마워 나 건드려 너 지는 거 야 화가 또 나온다 이 새끼야 고마워 그래도 곧 너 컨텐츠 필요할 때 나한테 와서 아이고 정지하자 근데 고맙지 저게 유튜버야 저런 내려놓은 물 근데 한마디 할게요 유튜버 하다보면 자기 자신을 잃게 돼 꼭 잃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게 된 계기도 사실 쟤 때문이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까지 한 적이 없어 내 탈보 이미지가 쟤 때문에 씌어진 거야 내 이중 까만 이미지가 쟤 때문에 씌어진 거야 그럼 맞지 그러면서 쥐는 안 내려놔 우승님 써두는 아이디가 뭐죠? 아니 기동탈보 해찬 아니 그게 써두는 진짜 아이디야 그 전에 뭐였지? 사장님 탈모가 나 말 불러가 아 쥐는 그래 그건 내가 쥐는 준대기 하면서 쥐는 안 내려놔 그렇게 야 언니 누구나 내로 남부를 한다며 나도 내로 남부를 한다며 좋아 이런 진심 그게 진심이야 이게 유튜브의 진심이야 나는 개업비고 싶은데 나는 잘하는 분은 자꾸 찾지마 어 나 많이 왔어 나 가까워진 거 같아 되게 자 내가 만약에 컴퓨터를 또 이렇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막 부르다가 니 지갑 저렇게 올라오거든 그렇지! 경기 통해가 내려놔 진짜 나왔어 여기서 유튜브까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많이 왔다 좀 올라가자 점점 개의 진심이 나오고 있어 좋아 좋아 이거 안 하고 응? 슬슬 폼이 올라오네 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야 무슨 일을 택들을 어떻게 하나도 거기 사실 직후 거기 슬슬 폼이 도착할 Cherark 힘들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아니지 잘못했어 아까 마지막에 구조해 시켤게요 운동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